Zeiten에 살 Д물의 nau기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최적일 dj AOA 고통 카르스마 리더 지민이고요 AOA의 딸이sover 사나입니다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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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래에 걸어오신 팬분들에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 갈게요 팬분들과 함께 소녀씨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?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에이웨이의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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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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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어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양노키드 혜정 장군 혜정 리더스 입장 오이예~~ 으으으음 와 멋있어요 총을 들고 왔어요 원작 한 번 가세요 원작하고 예에이 네 혜정씨도 포토타임 갈게요 화이팅 점치는 걸까 싶어죠 하나 둘 셋 체크 오늘새로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에이오의 열정 모먼 긍정이 사랑으로 태어나면 창미죠 아 창미 티티의 입장 노래부터 일단 어! 너무 웃어요 와! 몹싱몽싱 목소리 아니에요?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샷 부탁드릴게요 찬미씨의 포토타임 준비되셨죠? 열정 가득 담아서 크게 하트 하나 둘 셋 찰칵 찬미씨도 옆에서 잠시만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바네바네버렸어요 데이오의 신코트 비주얼 서려나리 서려둔장 머리 너무 좋은데 여신같은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 어머 준비한게 있나봐요 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서려나리한테 하나 둘 셋 찰칵 아 아 본인이 직접 장미꽃을 준비했어요 아 잘 푸셨어요? 저요 옆에서 잠시만 대기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셀프소개로 입장할게요 어 미래의 자연을 꿈꾸는 에이유의 왁스피드 아 쥬민의 우쥬민 으아아 와아아 아 으하 으아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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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아 지민씨도 포토타임 갈게요 박스 퍼포즈 하나 둘 셋 멤버들 이제 모두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단체 사진 가볼게요 날 보러 와요 시그니처 포즈로 하나 둘 셋 포카 에이오웨이의 단체 괴물 파트 하나 둘 셋 탈컵 자 그럼 오늘의 출연가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에이오웨이는 샴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길어미의 게임이구나 데뷔 8년차 걸급의 위상 널리 주목하고 에이오웨이의 통능 이전의 불결인 사랑 전 세계 팬분들에게 전파하고 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에펜스틱에 연주한 수업에서 매일 1동 2년사진 찍을게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